여기 이 피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. 이 피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어요. 정말 거의 잘 들리지도 않고 정말 뒤에다가 묻어 놓은 수준인데 그냥 되게 악기가 정직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뭔가 저 윗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조금 프리퀀시가 좀 뭉탉한 소리 그런 소리가 그냥 위쪽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느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살짝 이 피가 라인을 쳐주고 있어요 솔로로 한번 들어볼까요? 솔로로 한번 들어볼까요?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가고 안녕하십니까 가고